북한과 러시아가 평양에서 위험한 미러를 시도 중입니다. 침략 시 상호 지원 조항까지 포함돼 있어 우리로선 우려되는 상황인데요. 이럴 때일수록 영리한 외교가 필요해 보입니다. 한미일 협력을 더 굳건히 하면서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중국도 지렛대로 잘 활용하고 러시아와도 끈을 놓지 않는 외교 실력을 보여줄 때죠. 마침 표 찍겠습니다. 위기를 기회로 극에 실려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